2월 16일 수요일 새벽 2시 58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에 흔들리는 진동의 정도가 과거 후쿠시마의 지진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 2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은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고 하늘로 붕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오래되지는 않았고 순식간에 그 흔들림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최근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월 29일 뉴질랜드의 규모 6.6강진 이후 후쿠시마의 지진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2월 13일 일요일에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고 2월 12일 토요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고 2월 11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주 내내 조용했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월 11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일요일까지 3일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2월 16일에도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1일 이후로 2월 16일까지 후쿠시마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기에 이번 주까지는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규쇼 후쿠오카 현 시모노세키 해역, 쓰시마 해역과 접해 있는 기타교수 지역에 지진운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지진우는 후지산, 요쿠아마시, 지바연, 이바라키안 등이 관동 지역에서 출현을 하였으며 규쇼 지역에 지진운 출현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1월 22일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 이후 규쇼 지역의 온천수가 말라서 안 나오는 일과 일본 규쇼 사과연에는 도로에 구멍이 생기면서 온천이 솟구쳐 나오는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 중인 가운데에 갑자기 규쇼에서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규쇼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